우리말 겨루기 정복! 이번에는 우리말 달입니다! 달인데요, 왁스다! 겨루기 하기 좋은 라인입니다. 그러니까요, 다. 전공이 국어공원 학과이기 때문에. 10년 동안 준비하신 건 아니죠?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 나왔습니다. 누구 덕인지 알죠?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건 내 실력이 아닙니다. 지금까지 다 엄살이었던 것 같고요. 정답입니다!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. 목표 달성했습니다. 여기서 끝내버렸으면 좋겠죠?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월요일 저녁 7시 35분. 우리말 겨루기 많은 시청이 바랍니다.